유경수, 생가, 뒷쪽에 이렇게 뜰이, 정원이 따로 만들어져 있네요. 산수유가 가득히 피어있습니다. 와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. 이렇게 고귀하게 품격있는 집안에서 잘하셔서 그렇게 풍미가 있으셨는가 봅니다. 늙은 뜰에 목련화는 피어있고 산수유가 피어있고 이렇게 뜰을 넘어서 뜰 너머에 정원이 따로 있는데 육관대청이 아니고 10인문은 될 것 같은데 확실히는 조금 더 들어가본 다음에 찍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